다음은 초음파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라는 것은 이제 물체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초음파 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T-Ring이라는 값과 Echo라는 값이 존재하는데요. 초음파 센서 동작 형태를 살펴보면 물체가 여기 있고 이게 초음파 센서라고 한다면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물체의 초음파가 닿겠죠? 닿을 경우에 이 초음파는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아온 초음파를 확인해서 갔다가 올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몇 초가 걸렸는지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몇 cm 앞에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회로는 다음과 같고요. 순서대로 양극 그리고 음극을 달아줍니다. 가운데에는 데이터 핀 그리고 음극을 달아준 중앙쪽에 위치한 Echo도 이렇게 데이터를 달아줍니다. 이 초음파 센서를 잘 살펴보시면 각각 여기에 무언가가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VCC 양극을 이야기하고요. GND 음극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티링과 Echo, 여기서 티링과 Echo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링은 쭉 가서 18번 핀에 연결을 해주고요. 이 Echo는 음극과 그리고 17번 핀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잘 연결을 해주셔야 우리가 에러 없이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끝났다면 여기서도 한번 소스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핀과 18번 핀 이거 트리거와 Echo 잘 확인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이 위에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스킵하고 아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Output 형태로 넣어줘야 합니다. Echo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가 들어온 초음파를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Input으로 초음파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주고 우선 티링,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핀이죠.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핀으로부터 True를 주어서 초음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다음에 0.1초간 GPIO Output False를 통해서 초음파 발생을 중지시킵니다. 이 다음에 Start Time과 Stop Time을 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두는데요. 만약에 GPIO Input으로 GPIO Echo, 이 Echo가 초음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Echo가 0일 경우, 그러니까 초음파를 못 받아왔을 경우 이 때 Start Time을 타임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 다음에 GPIO Input, GPIO Echo가 1일 경우, 초음파가 들어온 경우 현재 시각을 Stop Time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top Time에서 Start Time을 빼서 얼마나 걸렸는지 데이터를 산출하여 34,300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2로 몇 cm만큼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물체가 가까이 오면 cm가 떨어지고 멀리 가게 되면 cm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0.1, 0.6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가깝게 뜰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선에 문제가 있거나 초음파 센서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끔씩 에러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음파 센서를 너무 오랫동안 켜놔 가지고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cm가 뜨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입니다. 파이썬 서브모터 서브모터는 이제 자동차 바퀴를 굴릴 수 있는 모터를 DC모터라고 하는데요. DC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도 계속 돌 수 있고요. 그런데 서브모터는 180도까지만 돌 수 있는 모터를 이야기합니다. 양극, 음극, 데이터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 데이터를 꽂아줍니다. 데이터핀은 이 10GPIO 18번 핀에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브모터의 데이터는 아날로그 값으로 값을 전달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사용한 것처럼 PWM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어야 합니다. 서브모터 핀은 17번 핀으로 50의 데이터를 넣어서 해당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서브모터는 2에서 12를 0에서 100%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12만큼의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브모터별로 각도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0에서 1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혹은 가감하여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 서브모터의 경우 0.5만큼의 오차가 존재하여 지금 모든 코드에 0.5만큼 추가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0도의 각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12.5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100% 그러니까 180도의 각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ChangeDirtyCycle 이라는 코드로 입력을 해주면 1초마다 서브모터의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의 각도로 나누어 동작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번에 나눠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센서인데요. 파이썬 인체감지 센서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반환하는 센서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반환하느냐? True를 반환합니다. 형광등이나 IoT 전등에 많이 쓰이는 센서로 다음처럼 생겼고요. 우리가 사용할 핀은 GPIO 18번 핀입니다. 다음 도면처럼 회로를 연결시켜 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이 인체감지 센서는 여기 있는 5V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아래에 있는 3V를 이용했는데요. 이 인체감지 센서는 5V를 이용해야 제가 봤을 때 조금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V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여기는 스킵하고 오른쪽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rue 반복문을 통해서 if GPIO input 우리가 사용할 핀 지금 핀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인풋 핀이 1이라면 motion 아니라면 nothing을 출력하는데요. 아까 인체감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면 참을 반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은 불 문자로 참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ue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 motion, true가 아닐 경우에 nothing을 출력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이면 여기에 motion이라는 내용이 뜨고 물체가 다시 멈춰 있으면 nothing이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센서인 조도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MCP3008이라는 아날로그 데이터 컨버터와 같이 이용하여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이 조도 센서라는 것은 빛의 세기를 파악하는 센서인데요. 빛의 세기를 파악해서 아날로그 값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컨버터 이름이 MCP3008이고요. 다음과 같이 회로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회로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연결해 두시면 이렇게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8개의 핀이 양쪽에 존재하여 총 16개의 핀이 존재하는데요. 이 조도 센서는 우측 맨 하단에 오른쪽 맨 하단에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핀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홈을 잘 보시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가 봤을 때 딱 써져 있도록 연결하고 그 다음 라인을 연결해 주어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들을 이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 자체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과 결과가 비슷한데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사용해야 할 것도 많은 센서입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조도 센서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SPI 통신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일대다수의 통신을 지원하며 아날로그 컨버터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토클입니다. 이 아래의 사진이 SPI 동작 형태인데요. 솔직히 이 내용을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 개의 슬레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슬레이브와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대다수의 통신을 지원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 헤르츠 값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에 속도를 입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헤르츠의 값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SPI가 데이터를 받는 값이 헤르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르츠의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정도만 파악하고 바로 코드 설명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인 SPI 데브 사용 형태인데요. SPI를 통해서 아날로그 센서와 통신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우선 SPI 데브를 불러옵니다. 들어온 값을 받고 사용하는 코드이고요. SPI는 SPI 데브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SPI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SPI 오픈을 통해서 SPI와 통신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맥스 스피드 우리가 아까 보았던 헤르츠이죠. 135만을 적어주고 다음의 내용을 진행합니다. 이 두 개의 라인은 SPI와 컨버터와 통신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ADC 아웃에 우리가 통신한 센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통신한 데이터와 우리가 사용하는 볼트는 3.3V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고 1024를 나누면 볼테이지, 전력량도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센서의 아웃풋, 그리고 전력량을 순서대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의 값과 전력량이 1초마다 반복되어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SPI라는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라즈베리파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라즈베리파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서 이 인터페이스 탭, 그리고 SPI 이네이블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SPI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나노 ETC 모듈즈라는 파일을 우리가 편집기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통신 SPI 데브를 적어주셔야 이제서야 SPI와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ETC 모듈즈가 수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나노 명령 앞에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추가하셔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해당 파일이 수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SPI 데브 모듈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Git 클론을 통해서 Git에 있는 저장소를 다운받으시고 다운받은 폴더로 접근하여 수도 파이썬 셋업 파이 인스톨을 진행하시면 파이썬에서 SPI 통신을 위한 모듈들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조도 센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파이썬 3 세븐 일루미네이션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조도 센서가 가려짐에 따라 숫자가 내려가고 빛이 들어오면 숫자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7개의 센서를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도면이 복잡한 센서들도 있고 다루기 위해서 조금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센서들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센서를 한 번 해놓고 나면은 빠르게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하시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회로도를 정상적으로 잘 연결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신다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사진으로 라인이 어느 곳에 시작하여 어느 곳에 꼽혔는지 모든 라인이 잘 보여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질문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파이썬을 이용한 센서 제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